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젤 보이스 베이스 손태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빛이 잘 들어오나?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여기 열린연합교회의 장노님이신 손금산 장노님 그리고 진수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에 왔고 왔게 됐고 근데 여기에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원래 프로그램 부계는 없는데 저희 단원들이 당연히 솔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열린교회에서 지금 아마 헌금특송만 한 거의 한 7, 8번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중에서 제일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유엔젤 보이스가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 곡 My Way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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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마다 길을 잃은 오늘이 아무것도 품지 못하고 있고 나뭇가지 끝에 걸린 세월이 지는 해를 바삐 쫓아가는데 슬픔으로 기쁨으로 살아냈던 순간들 텅 밑까지 차오르던 가슴 폭찬 순간들 뒤척이며 기울었던 노을빛 사이로 눈부시게 밝은 새살이 차오른다 어디쯤 가고 있나 미련하게 길을 헤매여도 아프게 이겨는 나의 많은 날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슬픔으로 기쁨으로 살아냈던 순간들 텅 밑까지 차오르던 가슴 폭찬 순간들 뒤척이며 기울었던 노을빛 사이로 눈부시게 밝은 새살이 차오른다 어디쯤 가고 있나 미련하게 길을 헤매여도 아프게 이겨는 나의 많은 날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바람이 불어도 나 쓰러지지 않으리 마른 땅 위에도 내 꿈을 비대니 힘들면 쉬어도 가고 지치면 기대어 보지만 아직도 이뤄낼 나의 많은 날이 있기에 다시 숨을 쉴 이유는 충분하지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쯤 가고 있나 미련하게 길을 헤매여도 아프게 이겨는 나의 많은 날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다시 일어설 이유는 충분하지 네 많이 덥네요 아 저희 단원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저희 이번 다음 곡은 여기 관객분들 중에서도 외국분들 특히 중국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다음 곡은 모두 다 아시는 I Believe라고 엽기쟁 그녀의 OST죠 하지만 저희가 잘난 척 좀 하려고 저희가 올해 원래 중국 진출을 계획하며 있어서 중국어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아노 쪽에 조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I believe 내게로 오는 길을 이 배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내게로 오는 길을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그 빛이 내가 이 배로 내가 이 배로 爱的路总是充满了祝福 I believe你还在白神迈 我在这里夜里整夜在徘徊 看不到未来却看不住相爱 决长短缓差不多 remedy不住相爱 决定帮人传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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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 워밤이 왜 자이치 송지요. 왕니. 나이거 워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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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 그 맘 날 향후 예수의 모호 나와린 나이거 원야 이 외차 이츠 종취 영웬 부자 원니 종취 영웬 부자 부자 원니 여러분 지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곡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무대 위로 모셔올 계획입니다 한 분을 뽑아야 될 텐데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생일이신 분 혹시 없으세요? 어?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혹시 없으세요? 어?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셨던 거 같은데 어디 계시죠? 오늘 생일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생일이고 싶다 하시는 분을 출발하는 걸로 저희 방금 저기 뒤에 그러면 저희 잘생긴 미남 단원이 가서 직접 에스코트를 하도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모씨 어디로 가십니까? 저기 뒤에 빨간 분 손 들고 계신데 어떤 분을 메시고 뒤에 마지막으로 손 드셨던 네 어머어머어머 어머나 어머어머어머 잠시 인터뷰 한 번 갖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은정입니다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떨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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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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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게 너야 그뿐이야 You are my lady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할 때 약 챙겨주고 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my lady 너는 나의 태양 화분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 말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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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를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나의 태양 과운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다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너 없인 쓸쓸해 날씨처럼 쌀쌀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너뿐인걸 내 사랑 너 없으면 난 죽어 못난 날 지금껏 사랑해준 내 사랑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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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LALA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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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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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He rules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to a place Guide us to a place To a place to live in the same La luce que tu n'as I pay you by your life Le cuore resterá I'll recordar chique L'eternas de la ser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 de chèm Nella mia preghiera And let hemos to a place Lead us to a place Guide us to your grace Counant up to your face Give us peace to live in the sam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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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곡까지 왔네요 네 벌써 마지막 곡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어떻게 하죠? 아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음 곡이 저희의 마지막 곡입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비공식적인 곡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워낙 앵콜곡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근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또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짜여져 있는 앵콜이라면 조금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약간 열화와 같은 앵콜이 이렇게 나와야지 저희가 다시 뛰어나오는데 이번 마지막 공식적인 앵콜곡 앵콜곡이 아니죠. 마지막 곡.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많이 긴장했어요. 안 나올까 봐. 마지막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 가사가 정말 좋은 곡인데요.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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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간이 아닌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질원은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아닌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대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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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여러와 같은 앵콜이 나올지 정말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앵콜이 있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또 앵콜을 불러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앵콜곡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거 준비되었나요? 아 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무슨 곡이 있나요 저희가? 저희는 피아니스트가 준비해 주시는 대로 아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아는 대로 아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피아니스트께 다시 한 번 큰 박 모든 곡을 지금 악보 없이 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곡이요? 아 예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and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준비된 두 번째 앵콜인가요 이게? 정말 마지막 곡이죠? 그때 그거 그때 그거죠 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린 앵콜곡은 저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번짓이 주의 내 고마워 나 처음 잃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 몰라 주님에 의인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죽을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역으로 없네 아멘 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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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그렇죠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엥골인가요? 이제 정말 마지막 엥골입니다 아 정말 마지막 엥골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여기 어디가지? 저희가 정말 근데 준비되게 그 다음 게 있나요? 그 다음 거 지금 이제 한국입니다 아 네 이거 다음에 저희는 집에 가는 거죠 저희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가지는 아쉽죠 아쉽지만 오늘 지금 들려드린 앵콜곡은 오늘은 마지막 곡이고요 또 저희가 내일이 주일인데 저희가 원래는 클래식 중찬팀이면서 또 찬양 중찬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저희에게 특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서 저희 목소리에 오늘 감동 받으셨다면 내일 또 저희를 보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곡 마지막 저희의 정말 마지막 끝곡 조금 신나게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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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힘에 겨운 삶이 그댈 아프게 해도 겁내지 마요 주저하지 마요 어두운 이 길이 마치 영원 같아도 You can fly high take it over 눈부신 태양을 알아봐요 뜨겁게 일어나 더 높이 외쳐봐 그대의 내 길을 향해 펼쳐진 하늘에 힘들고 진출해 힘이 되실게 나 그대 우리 늘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 손을 잡아요 눈물 거둬요 다시 일어나요 절망이 더 끈질기게 그댈 잡아도 You can fly high take it over 눈부신 태양을 알아봐요 뜨겁게 일어나 더 높이 외쳐봐 그대의 내 길을 향해 펼쳐진 하늘에 힘들고 진출해 힘이 되줄게 난 그대 우리 늘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 손을 잡아요 내 피아니스트 내 피아니스트 나 그대 우리 늘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나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짜여지지 않은 아 정말 원래 모든 공연은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상은 정말 너무나도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앵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정말 오늘은 기쁜 날인 만큼 기쁜 날에는 무슨 곡을 불러야 될까요? 영어로 하면 기쁘다 기쁜 날이다 오 기쁘다 오 해피데이 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나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When Jesus was He was at Ancient malware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tched he watched the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 taught me how to walk fight and pray fight and pray and he rejoicing every day every day oh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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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Happy Day